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천하 네 어 왜? 그러니까 근데 안 오셨잖아요 지금 뭘 안 와 밤 9시잖아 아 형 아침 9시 2016년 고티 수상작 Uncharted 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 오늘의 목표 헨리 에이버리의 보물을 찾자 네 안녕하세요 오제인 LCK 캐스터 당군입니다 예 크리템입니다 네 아우 아 이런 데서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 아니 원래 이게 지금 약간 중계진 특집 개념이라 그래서 여기 동준이 형도 같이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안 오셨대요 네 일상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 마이크가 지금 덩그러니 있어요 김동준 김동준 님 마이크가 주인을 못 찾고 있는데 동준이 형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시계를 맞췄어요 네? 아 이거 시계를 맞춰서 시작을 해봐 너 할 줄 알아? 이런 게 또 너 많이 해봤잖아 선왕의 전통 같은 거죠 하기 싫다고 지금 하기 싫다고 지금 시대를 좀 당황했어요 날아갔어 비팬 날아갔어 네 당황했어요 아니 하기 싫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말을 하지 제가 기계치라서 뭐 여기 있잖아 그게 티셋이에요 그게? 이게 지금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티셋이 없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티셋 있네 잠깐 니셋부터 다시 하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게 제일 힘들다 이거 완전히 편안하네 이게 이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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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고향했네 여기가 하나 없어졌네 아 나는 이게 왜 없나 했어요 물어내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끝났나요? 동, 동준이 형은 연락되셨나요? 네 동준이 형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지금 PD님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저는 네 어 왜? 그러니까 근데 안 오셨잖아요 지금 뭘 뭘 안 와? 밤 9시 밤 9시 밤 9시잖아 아 아침 9시 아침 9시 아침 9시 아침 9시 오셨어요? 진짜 하나도 Lem아 내가 아 이게 약간 키들이 아니 뭐 알려주겠죠? 힌트는 계속 나오니깐 어차피 왜 안 넘어가? 아니 너 뭐 막 눌러? 아니 형이 자꾸 못해 아니 W가 일단 안 돼, W는 안 돼, 근데 괜찮아요 아 어디 가냐고 보니까 막 도약거리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네 부라부라 하다 너 나 어디 가! 왜 그래 너 아니 시야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 시야 잡기가 이게 형 3D 게임이 원래 쉽지가 않아요 아 얘 총 싸움 시키면 안 돼 막.. 이제 보고 쏴줘 걔 이제 저 바닷가는 사건 있어 있잖아 어 그치 오우 막 쏘는다 아니 뭐하냐 영포야 영포 진짜 개돌 아니 너 진짜 못하네 진짜 이렇게 좀 해봐 아니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 오케이 나 보고 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쏴 아 이거 왼쪽 누르면서 쏘면 조준되지 그래 되잖아 숨꾸 체력 채우고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굴러 굴러 얘 계속 근접으로 싸우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총 못 쏘니까 근접이 확실해요 근접이 확실해요 뭐해 왜 저 앞에서 왜 굴르는 건데 왜 저 앞에서 왜 굴르는 건데 오케 진짜 졸랑거려 체력도 채워 숨어서 숨어 그냥 빨리 너 죽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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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구르냐고 아니 숨어도 체력을 채우라고 아니 아니 너 일부러 그러지 아니 아니 진짜 못하네 아니 왜 아니 얘 뭐 아니 왜 잡을냐 아니 왜 달리면서 왜 굴러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숨어 있으면 되잖아 가만히 빨리 끝내야 아 빨리 형 김에 왕까지잖아 빨리 끝내라 아 아니 지금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공황상태 운자라 공황상태 아 지금 차로 가야 돼 약간 그 그냥 안 죽이고 가서 타기만 근데 어느 정도는 죽여야 돼 어느 정도는 죽여야 돼 한 20명 죽인 거 같다 와 아 아 손 걸릴 때 할게 손 내밀 때 손 안 내밀었어 안 내밀었어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저 우리 많이 힘든 시간인 건 알지만 서로를 좀 배려하는 게 어떨까요 네가 우리 배려 안 하고 있잖아 네가 우리 배려해야지 아니 형의 힘을 보여줘 형의 힘을 보여줘 형의 힘을 보여줘 우리 잠이 돌겠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16시간대 하고 있어 먹고 지금도 저 잘못 샀잖아 한 한 발 있어 우리에겐 다 지금 우리는 무언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동발이 아니라 한 발 밖에 없어 해 한 발만 써야 된다고 빤 뭐야 안 죽는데 별 효과 없는데 도망가봐 못 죽이는 것 같은데 도망가와 친구 아 여깄다 아까 사다리를 아까 여기 사다리가 있었어 오른쪽에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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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거 Again 사다리 모형이구나 그리 아니 사다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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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로 가만히 있으냐 아니 얘가 자꾸 헷갈리자 Mana 벽 tre 끝이다! 지금! 긴장했네 1년 차 같은데 지금! 때려! 잊었어 피하고 바로 때려야지 때려 또 피해 이게 보니까 일단 다 피하는 거야 때린다 그러면 무조건 죽어지는 거야 다 피해봐야겠다 피하는 거야 쉽지 너의 대단함으로는 넷 너는 아무것도 없네 너는 아무것도 없네 왜 이렇게 말해 말해 이렇게 공격에 엉박자로 들어올 것 같은 게 긴장되는데 오케이 피하면 알아서 되는 거야 대사 기다린 거네 왠지 누를 것 같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나에게 힘을 줘 세목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눌렀어? 나 안 눌렀지 세목 아아 우두방돌 떨지 말고 눌려 세목 내가 그 시절 오버 좀 하지 마라 세모를 아아아 세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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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 세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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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이잖아 지금 왼쪽 잠깐만 왼쪽 오른쪽 아니 문방이 내가 내가 더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잠깐만 너무 힘들어 아니 그 세모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 정도 대신 한 번 하자 스토리죠 스토리죠 내가 맞은 거 아니에요 어 알았다 완전 영왕만 영왕 잡았네 저게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 영원님 예에에에에에이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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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비지 53분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영화 왜 이 게임이 고티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